창원 출신의 김명시 장군이 최근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은 가운데 최근 지난 2020년에 조성된 김명시 장군 학교길 벽화와 안내판이 지난 18일 밤 누군가에 의해 회색 도료로 훼손됐습니다. 열린 사업의 희망연대는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고 마산중부경찰서는 용의자를 찾기 위해 인근 CCTV를 확인하고 있으며 창원시는 경찰 조사가 끝나면 이른 시일 안에 복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